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오늘 하버드대 학생회가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그 망언을 기회로 삼아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고 함께 참석한 전문가들도 일본 정부와 일부 학자들의 망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이현정 기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하버드대 학생들에게 마크 램지어 교수 사건을 위안부 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망언으로 위안부 문제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던 겁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설득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따져본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라고 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에 가서 완벽하게 따지자, 재판을 받아보자. 반드시,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이래요.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릴리언 싱 위안부 정의연대 공동의장은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고. 위안부 지키미로 유명한 마이크 혼다 전 연방 하원 의원은 일본 정부의 거짓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 반크는 하버드대 총장에게 램지어 교수 논문 철회 등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상문에 자유가 있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